오늘은 암세포 때려잡는 맛좋은 채소과일주스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소과일주스라고 쓰긴 썼지만 채소보다는 과일에 치중된 맛있겠죠 그러니까 이 과일주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채소가 조금 이제 맛이 없어가지고 아 난 도저히 못 먹겠다 이런 신문도 있을텐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맛좋은 과일주스 레시피를 다하실 수 있고요 그 과일주스를 드셔도 충분한 항암효과 암세포 사라지는 주스 드실 수 있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식입니다 암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에 연구해서 이런 주스 같은 식사요법에 한 획을 그으신 아주 유명한 명의식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주스는요 당근 주스입니다 명칭은 당근 주스라고 썼지만 사실 사과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사과 당근 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재료는 당근, 사과, 레몬, 양배추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당근은요 암체질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뛰어난 식품입니다 카로틴이 풍부해서 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요 막스 거슨 박사도 당근 주스 먹였더니 암까지 치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 막스 거슨 굉장히 유명하죠 이분도 그 주스를 통해서 녹즙을 통해서 이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한 정말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당근이 항암에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많이 이제 입증이 되었습니다 만드는 법 어떻게 만드느냐 당근 100g, 사과 100g, 레몬 1개, 양배추 50g이 필요한데요 가장 먼저 모든 재료를 잘 씻어서 당근은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 겁니다 사과는 속씨를 제거하고요 반만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레몬은 이제 가로로 반을 잘라서 스키저로 과즙을 짜고요 레몬 과즙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주스기에 넣고 이제 주서로 만듭니다 그리고 양배추를 돌돌 말아서 넣고요 마지막으로 레몬 과즙을 잘 넣어서 잘 섞어주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당근은요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멸연량을 높이는 카로틴이 풍부합니다 혈압을 안정시키는 칼륨과 항산화 작용이 강한 비타민C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넣는 사과 역시도 폴리페놀과 펙틴이 풍부해서 암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과일입니다 장내 환경을 조절해서 멸연량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레몬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요 구연산이 미네랄 흡수를 쉽게 만드는 등 항암작용과 멸연량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는 항암작용을 하는 이소티오 씨앗염과 페록시타아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도 많아서 활성산소의 생성을 막아줍니다 이런 것들을 넣고 주스를 만들면 당연히 항암효과가 뛰어난 항암주스가 되겠죠 두 번째는 과일 주스입니다 이번에는 과일만 넣어서 만드는 주스인데요 기본적인 재료는 사과 70g, 레몬 2개, 자몽 200g, 꿀 1큰술입니다 만드는 법은 먼저 과일을 잘 씻어야 됩니다 사과는 마찬가지로 속씨를 제거하고 반만 껍질을 벗겨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주스에 갑니다 두 번째로는 레몬과 자몽은 가로로 반을 잘라서 스퀘저로 과즙을 짭니다 레몬과 자몽은 그 주석에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스퀘저를 이용해서 과즙을 짜는 겁니다 세 번째, 꿀을 넣고 잘 섞어주면 됩니다 사과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폴리페놀과 펙틴이 풍부해서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장내 환경을 조절해 멸연량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많아서 항산화 작용이 매우 강하고요 구연산은 미네랄이 흡수되기 쉽게 만드는 등 항암작용과 멸연량 향상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레이프프루트 이거 그레이프프루트 넣어도 되는데요 이 그레이프프루트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멸연량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로해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껍질에 농약이 묻어있을 수 있으므로 잘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 주스이기 때문에 항암에 효과가 있는 과일들을 넣어서 같이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프프루트, 포도죠 포도 이 포도도 마찬가지로 취향에 따라서 포도를 좋아하면 넣어도 된다 꿀, 꿀은 자양강장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비타민K와 젖산, 호박산 등이 들어있으며 멸연량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토마토 주스입니다 기본 재료는 토마토 150g, 오이 100g, 바질 4-5장, 레몬 1개인데요 이것들을 넣고 이제 주스를 만들어서 먹으면 되는데 만드는 법은 먼저 일단은 잘 씻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잘 씻어줘야 돼요 이 채소와 과일은 농약의 그 잔류, 잔류 농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씻는 게 중요하고요 토마토는 꼭지를 떼어내고요 4등분을 합니다 그리고 오이는 길게 반으로 잘라줍니다 긴 반향으로 가로로, 가로인가요? 가로는 아니죠? 세로로죠? 긴 반향으로 오이를 잘라주고요 바질은 둥글게 말고 레몬은 과즙을 짜줍니다 모든 야채를 주스에 갈아서 레몬과즙과 섞어줍니다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꿀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 토마토는 강력한 암 예방 성분이 있습니다 그 암 예방 성분이 뭐냐면 리코펜, 라이코펜이라고도 하는데요 리코펜이 들어있고요 리코펜은 토마토의 붉은 색소 성분으로 녹황색 야채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리코펜의 항산화 작용이나 항암 작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대표적인 항암 물질인 카로틴보다도 훨씬 강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토마토에는 카로틴과 비타민C, 비타민E도 풍부한데요 각 성분이 서로 결합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일으키고 암과 생활습관평,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토마토를 먹는 지역이 암 발병률이 적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구강, 식도, 위, 대장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최대 60%나 낮고요 하와이에서는 위암이 적고 노르웨이에서는 폐암 발병률이 적고 미국에서는 젤리성 암이 낮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식품입니다 토마토는 수시로 먹어주면 좋습니다 오이는 인효 작용이 강해서 부종이나 고혈압을 개선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데요 이 오이는 95% 이상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만 있지 영양분은 없겠네 생각할 수 있지만 카로틴, 비타민C, 칼륨 등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카로틴과 비타민C는 강한 항산화 작용으로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 칼륨은 인효 작용으로 부종 해소에 도움을 주며 나트륨 배설을 촉진해 체내 미네랄 균형을 조절해줍니다 칼슘과 마그네슘도 오이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이에는 쿠쿠르비타신 성분이 있습니다 오이 껍질 독특한 쓴맛도 있는데요 독특한 향은 피라진이라는 성분인데 혈액 응고를 막아서 동맥 경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이 물만 먹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 오이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 오늘 당근 주스, 과일 주스, 토마토 주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채소 위주의 녹즙 이런 게 맛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다 못 먹겠다 하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과일을 활용한 주스를 드셔도 강력한 향암 주스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냐 과일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이걸 지속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책에서 몇 가지 제가 좀 괜찮은 레시피들 소개해드렸지만 나만의 향암 주스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그 향암에 좋은 식품들 과일, 채소들 소개해드릴 건데요 그런 것들 중에서 내 취향에 맞는 것들을 잘 선택하셔서 주스로 잘 만들어서 드시면은 여러분들의 항암 주스, 최고의 항암 주스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1.5리터에서 2리터 이상 드시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